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. 오른쪽 두번째 차선을 이용하세요. 약 300미터 앞 삼거리에서 우측의 중동역 방면입니다. 오른쪽 첫번째 차선을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약 300미터 앞 전방에 중동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2차로부터 직진차로입니다. 잠시 후 전방에 중동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약 700미터 앞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 교차점에서 해운대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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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좀...